안녕하세요. 한의사학학영역입니다. 오늘 심통불이기는 부모자식간의 소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연인을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 애도 키우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오고 있지만 문득문득 과연 내가 좋은 부모일까라는 뭔가 뒤통수가 뒤숭숭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내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정작 내 자식들은 그런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며 섭섭한 마음이 드신 적은 없습니까? 자식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식들이 참 내 뜻을 몰라준다는 답답함은 없는지요? 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내원한 한 가족 환자 사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선 엄마는 공황장애가 심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나 차를 타고 멀리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낍니다. 어느 날은 조금 괜찮다가도 또 어떤 날은 심해지곤 합니다. 한편 고3인 딸은 자주 배가 아프고 복통 설사를 반복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습니다. 또 중3인 작은 딸은 만성 두통이 잘 낫지 않아 함께 내원했습니다. 세 가지 질병 모두 다 정신심리적 원인 분석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나 상담을 해보니 엄마는 둘째 딸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미치겠다고 말합니다. 큰딸은 엄마가 공부해라 하면 두 말 없이 공부하는 식이랍니다. 지금껏 반항 한 번 안 해본 순종적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반면 둘째 딸은 엄마랑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고 매일같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고 합니다. 엄마는 한마디로 순종적인 큰딸은 항상 안쓰러운 반면 둘째 딸은 너무도 밉고 못나고 얄미운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사상의학적으로는 엄마와 큰딸은 태어민이고 작은 딸은 소민이었습니다. 태어민은 인의 예지 중에서 예를 타고난 체질이라 어른이 시키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기질이 강하죠. 그래서 큰딸은 엄마의 요구나 지시가 못마땅해도 일단 그냥 참고 마는 거죠. 속에선 불만이 있어도 엄마한테 그냥 표현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태어민인 엄마와 큰딸은 표면적으로는 큰 충돌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도 엄마가 다다다 뭐라고 짜증을 해도 큰딸은 그냥 수용하고 맙니다. 그러니 엄마가 화를 내놓고도 오히려 엄마 자신의 마음이 큰딸을 보면 짠해진다고 합니다. 소음인인 작은 딸은 전혀 다릅니다. 소음인은 인의 예지 중에서 지의 속성을 타고나는 체질입니다. 지란 지식, 지혜할 때 그 지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옳고 그름, 같고 다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그 중에서 수공이 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명쾌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리 엄마나 선생님처럼 어른의 말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는 기질이 강합니다. 그런데 엄마처럼 태어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디 되바라져서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네? 그냥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라며 분노가 확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소음인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뭐 틀린 말했나? 내 생각이 맞는데? 라며 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태어민 엄마와 태어민 큰딸은 서로 태어민식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탈이 없죠. 서로 의사소통하는 기본 관점이 동일한 겁니다. 반면 태어민 엄마와 소음인 작은 딸은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상대가 못마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더 커집니다. 엄마에게 작은 딸 어디가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못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볼 때는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작은 딸이 꼴보기 싫은 시누이를 꼭 빼닮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작은 딸이 못마땅한 상황을 예를 한 가지만 한번 들어보라. 라고 했더니 엄마는 청소 문제를 말합니다. 엄마는 집안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집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청소기로 밀어야 하고 물건들도 정리정돈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엄마의 가치관, 엄마 스스로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작은 딸이 계속 거스른다는 거죠. 큰 딸은 엄마가 하도 정리정돈을 강요하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맞춰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음인이 둘째 딸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책상도 좀 어질러나도 되고 옷도 입었던 것도 내 방인데 좀 아무렇게나 걸어놓고 하는 거지 어떻게 엄마 말대로 다 하고 사냐는 거죠. 공부는 물론이고 생활태도 하나하나가 이렇게 엄마와 자식이 서로가 가진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사사건건 부딪히고 언성이 높아지는 거죠. 엄마는 아니 집은 정리정돈이 깔끔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도 당연한 건데 이 골칫덩어리 둘째 딸이 그를 자꾸만 어기고 반항하고 말을 안 듣는 게 문제라고만 얘기는 겁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자신이 분명 옳은 것을 해라라고 말하는데도 둘째 딸은 또 끝끝내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도 또 화가 나는 거죠. 반면 둘째 딸은 엄마의 이런 정리정돈 방식이나 생활태도에 대한 기준이 너무 숨이 막히는 거죠. 그렇다면 엄마가 스스로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청소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엄마는 당연히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방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집에 난리가 났다. 나도 결혼 초에는 그런 꼴을 못 봐서 집을 밤낮으로 쓸고 닦았다.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못하는데 그래도 설거지가 쌓여 있거나 집안을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너무 불안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정아버지에 비하면 내가 우리 딸에게 지금 요구하는 건 너무도 정상적인 수준인데 왜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화를 냅니다. 엄마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청소의 기준은 결국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신이 어릴 적 친정아버지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난리가 났다? 이게 타당한 기준일까요? 조금 지나친 거죠. 강박적인 성향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그런 친정아버지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그대로 채택한 것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던 거죠.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 엄마 역시도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주변을 정리정돈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너무 확고하게 자리잡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에 보편타당한 기준일까요? 이 기준은 언제 만들어진 기준일까요? 내가 정한 것일까요? 조금은 치우친 성정의 아버지와 그 밑에서 성장한 힘없는 어린 내가 그런 아버지에게서 살아남고자 적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채택한 심리적 태도가 아닐까요? 그때 만들어진 기준이 지금 이 엄마가 너무도 당연하다며 자기 딸에게 강요하고 있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그 당시에 나는 좋았을까요? 당연했을까요? 나에게도 그 기준을 받아들이기에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의 본능은 어떨까요? 그냥 대충대충 어질러 놓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하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혼나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자기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애초에 하고 싶은 것은 억압해버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맞춰져버리는 거죠. 지금 환자분의 큰 딸이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은 내가 직면한 무섭고 불안한 현실을 피하고 적응하기 위한 기준이었을 뿐인 거죠. 그걸 정확히 지금 내 딸들에게 다시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딸은 엄마가 그랬듯이 태음인이니까 자기 걸 포기하고 상대에게 맞춰버리는 쪽으로 그냥 수용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못마땅하고 불편한 것이 전혀 없을까요? 아니면 참고 맞춰주면서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 사귀고 있는 거죠. 그게 신체화 되어 나타나는 게 바로 큰 딸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엄마한테 말로 반항하면 더욱 크게 혼나겠다. 또는 내 동생처럼 완전 엄마 눈밖에 나고 매일 혼나겠다는 생각에 똑같이 자기검열을 하면서 순종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당장은 엄마와 큰 딸 사이에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큰 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도 웬만하면 말로 표현하지 않는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성격일수록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아파 버리는 거죠. 사실은 반항적인 둘째 딸보다 순종적인 큰 딸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둘째 딸은 기질상 그냥 맞춰주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다 보면 태음인 엄마 입장에서는 말 안 듣고 반항하는 골칫거리로 비춰지는 겁니다. 엄마도 힘들지만 작은 딸도 힘들겠죠. 집에만 들어가면 엄마가 잔소리하고 자기만 보면 화를 내니까 두통이 잘 낫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니까 밖으로 친구들과 겉돌게 되고 이게 또 엄마 입장에서는 큰 딸과 비교가 되면서 더욱더 못마땅히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엄마는 자신의 기준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엄마가 어릴 적 살았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모진 기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굳이 그러며 살지 않아도 되는 두 딸들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죠. 정리정돈이나 머리카락 줍는 것만이 아니겠죠. 엄마는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걸 다 내 스스로 알아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딸은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훈육 기준들 역시 엄마는 그 당시에는 그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이쁨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두 딸이 과연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란 거죠. 그런데 엄마는 작은 딸이 집안을 조금만 어질러 놓으면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그랬듯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둘째 딸과 엄마가 이불 반드시 개고 가라 머리카락 떨어진 거 다 줍고 가라 라며 신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기어이 안 줍고 가면 자기가 입던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휙 나가버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는 어질러진 딸의 방을 사진을 찍어서 남편에게 전송을 합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방을 어지럽히니까 내가 어떻게 병이 안 생길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엄마는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 이 과정에서 애착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오히려 반동으로 남편에게 의지하고 보호받으려는 무의식이 더욱 강해진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서 보호받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무의식이 강해지는 순간에 정확히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와 전혀 다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게 여전히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나의 미래와 내 자식의 미래까지도 그 기준만이 최선이라고 강요하면서 살게 됩니다. 지금의 나나 내 자신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이 환자분은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는 윤리라는 것도 있고 도덕도 있고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소도 분명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걸 가르쳐야 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 청소는 얼마나 깔끔하게 해놓고 살아야 할까요? 만약 이분의 남편이 하루에 세 번을 쓸고 닦아야 한다면 이 환자분이 가진 하루에 한 번을 쓸고 닦는다는 기준은 틀린 것 틀린 것 틀린 것 아닐까요? 설거지는 얼마나 자주 하고 빨리 해야 할까요? 둘째 딸 입장에서는 너무 귀찮아서 내 방에 내가 조금 어질러 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자꾸 간섭하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그렇게 무례한 태도일까요? 과거에 피치 못하게 내가 겪었던 내 기준에서만 보면 지금 다른 사람이나 내 배우자 내 자식이 갖고 있는 가치체계는 모조리 엉터리처럼 보이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틀렸다 내가 옳다는 자기 확신이 강해질수록 소통은 어려워지고 갈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질병이 나타나고 또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런 병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내 치우침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열악했던 내 과거와 상처들로부터 만들어졌던 그때 그 기준을 과연 지금 현재의 내 삶에도 그리고 내 자식의 삶에까지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되짚어봐야 하는 겁니다. 특히 자수성가한 부모들일수록 이런 자기 오류에 빠지기가 싶습니다. 내 자녀들은 한없이 나약하고 헝그리 정신도 부족해 보이죠. 그런데 헝그리 정신은 헝그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 아닐까요? 전혀 헝그리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환경에 놓인 내 자녀들이 그 속에서 헝그리 정신이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진짜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내 기준은 그냥 내 어릴 적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그걸 아직까지 계속 옳은 것으로 부여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에게도 계속 강요하면 그 자식 또한 괴롭고 그 괴로움은 결국 다시 손자 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겁니다. 자식 자식 인생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살아왔던 기준과 내 자신이 살아갈 세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부모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내 기준으로부터 내 자식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평생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 또 하나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요역의 심통부리기 였습니다. 한의사 강요역의